준비하고 있는 양선수 한번 4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시죠 자 소울에서는 황튼콜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닉네임을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커트콜 선수인데 황튼콜로 이렇게 자 테란이시고 현재 7승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저그전에서는 3승 2패로 그나마 좀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속볼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전과 팀플에서는 방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테란전에 아직까지 좀 약간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가 자신보다 좀 티어가 났고 자신감이 또 어느정도 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좀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팀플에서 좀 많이 손도 많이 풀어섰기 때문에 과연 저족보 선수가 1구 스타즈한테 승리를 거주를 대면서 3대1로 마무리 질 것인지 아니면 황튼콜 선수가 저족보 선수를 잡아줌으로써 에이스 결정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죠 색깔을 안 바꾸셨네요 저족보 선수 빨간색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깔이고요 원래 녹색깔이어야 되겠죠 이걸 제가 못봤네요 시작하냐고 녹색깔 원래 플레이를 해야 될 저족보 선수 자 하늘색깔입니다 황튼콜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닉네임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예전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색깔 테란이고요 입구를 막아주고 있는 황튼콜 선수 그리고 저족보 선수는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일꾼 정찰을 통해서 빌드를 확인해주고 있을 거예요 병영을 받기 때문에 바로 부하장 지어주면서 선암마당 빌드를 하고 있는 저족볼 선수 빨간색깔 이렇게 딱 추추장 바로 지어주면서 상대방의 화염차 베이시 이런 콤보들을 좀 저질하겠다 이런 모습을 가스러쉬를 통해서 이득을 걷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살라먹가지고 있는 저족볼 선수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완성시켰고요 관문 이쪽에 사신으로 사신은 추추장을 때릴 필요가 없죠 정찰을 가야죠 사신이 때린다고 이 추추장이 빨리 부셔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정찰을 통해서 해병을 뽑는 한이 있어도 해병으로 추추장을 때리는 게 낫지 사신이 때리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한번 이제 보고 보셔주고요 자 이거는 가민기조청 그래도 자 지뢰가 있긴 하지만 바로 반응도 갈 거라서 어차피 저그가 할 건 똑같다 뭐 어차피 서람마다 가져온 거 확인했으니까 뭐 일꾼 정찰했으니까 굳이 사신 안 가고 그냥 추추장을 먼저 파괴해 주는 선택을 해주고 있네요 이러면서 군수공장 지어주고요 어차피 미네랄적인 면은 아이고 미네랄적인 면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화염차는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러면서 저적부 선수는 상대방의 사신이 안 온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골링을 뽑지 않고 여왕만 찍어주면서 예 바로 그냥 트리플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운영이 저그가 굉장한 부자 상태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신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 상대방의 저골링을 두기든 내기든 뽑을 수 있게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신은 그래도 좀 출발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스를 그냥 이쪽 앞마당에 지어가지고 바로 그냥 채취를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최적화가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신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말았고 자 트리플 쪽 먹고 있는 모습이면서 저 점막종형을 늘려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냥 최적화 쪽만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 바퀴속으로 지어주고 있네요 사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퀴속으로 확인하기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화염차를 의식해서 속선을 지어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고 자 점막종형은 자 깨지지 않은 채 바로 지어줬고요 트리플 쪽 한번 확인해야죠 그렇죠 트리플 쪽 지워진 거 확인했고 벤시아 화염차를 뽑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황특볼 선수고요 사신은 잘 살아서 더하고 있는 모습 1세트 때 나왔던 종라인 선수는 빌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로를 해병 쪽에다 좀 더 투자를 해주면서 지혜를 뽑고 있네요 자극제 업을 빨리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병수를 좀 더 위주로 맞추고 있는 황특볼 선수네요 종라인 선수는 기초지를 달아주면서 자극제 업을 좀 빨리 하는 그리고 투 의료선으로 좀 더 디딕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점막 잘 넓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까지 잘 이어질 것 같고 황특볼 선수가 잘못 있다가는 이렇게 저글링한테 싸잡아 먹히면 안되죠 화염차가 아 그게 저글링이 아 사신까지 저글링이 그렇게 많이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한 10기 정도 아 10기 정도를 뽑았는데 화염차 다 잡혔고 사신까지 잡혀주면서 아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초반부터 입구를 막고 있는데 일단 지뢰가 하나 터지면서 역대화가 좀 날 것 같고요 아 아 이 입구 막는 게 분명히 이쪽에서 오는 건 좋긴 하지만 이쪽 위쪽에서 오는 거를 좀 못 막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심시티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글링 선수가 원래 처음부터 지금 계속 분위기 좋게 나가고 있어서 바퀴 베링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가고 있고요 포자척수 하나 지워지고 있고 자 이것까지는 잘 막아줘야 됩니다 저글링 선수가 그리고 황트봉 선수는 이걸로 이득 많이 봐야 돼요 아직까지 감지군제 고치가 없었고 포자척수에 대한 대개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득을 좀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자 포자척수 아직 멀었죠? 육군 아 육군 육군 찍어줘야죠 육군 육군 찍어주면서 7킬 7킬 뒤로 빠져주면서 한두 개 대답을 수 있겠고요 9기 좋아요 위쪽 올라가면서 어 이쪽 포자척수 없기 때문에 아이코 신경은 살짝 못떠줬습니다 운지가 잡혀버리면서 육군 10킬 정도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자척수 두 개 만들어줬고 11킬까지 일단 어느정도의 벤시가 화염차나 잡힌 것들을 어느정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못 짓고 있는 저죽부 선수가 되었고요 테라는 생선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프라까지 착실하게 잘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한가지 아쉬운거는 지금 트리플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오병형을 지금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타임이 좀 공방 1억 타임 타이밍에 좀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벤치나 어 지금 딱히 하시는게 벤치로 지금 상대방 견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점막 일어나는 것들을 좀 방해를 해주고 육군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고 병력 구성도 확인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대가 바퀴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실을 한 두 어 더 달아도 한 한 개 정도 더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불거움을 어차피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으면 두 개까지 달아가지고 어차피 탱크 뽑고 있으니까 하나 더 달아서 불거움을 좀 뽑아주면서 해병도 같이 뽑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원 위로 선으로 지레와 해병 6개 타고 있고 자 벤치로 꾸준하게 자 점막 경향을 없애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고요 스크루킹 해야죠 자 원 스크루킹 가서 이득 볼러가는 모습을 요구해서 이거 생각보다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득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 이제 퍼접속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레마다 떨어지고요 뭐 숨어 걸고 요왕 섬사 해주고 이쪽에 두 개 요왕 잡아주고요 여기서 태워주는 모습 아이고 잠깐 아쉬운 모습 자 그래도 해병이 왔다 왔다 버리는 게 맹조추까지 확인했죠 우주선으로 자 탱크 그렇죠 1,1업 되는 타이밍 오병이 지워졌고 방패업 되는 타이밍 그리고 기술이 하나 더 늘어졌고요 이쪽에서 계속 시선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아우 멀티 캐스틱이 아직까지 좋아해서 전투 자극제 공방 1업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고요 자 저그가 맹도충이 있긴 하지만 아직 원신고리도 딱 됐고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좋고 메카님도 트리플이 이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방 2업 순차적으로 눌러주면서 메카닉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고 트리플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사령부까지 내려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병력이 잘 좀 허무하게 잡힌다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거고 최소한의 트리플 견제라든지 아니면은 견제를 못 주더라도 최 병력들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병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저글링이 링링밖에 없는데 오이구 살짝살짝 병력이 아직까지 없고 지금 해방성 2기 과연 2기가 이쪽에 멀티 있을 거 같아서 했는데 멀티가 없고요 근데 지금 잡아줄 수 있는 유닛이 없고 여왕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풀었고요 병력을 이쪽으로 몰리게 만들었으면 정면병력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모아서 의료선은 많거든요 의료선은 4기 정도면 충분하니까 본대 병력과 같이 합류하여 아니면 해방선을 돌리지 말고 같이 이 센터 병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라인 끊기를 해주면은 지금 상대방의 루탈리스크가 이제 찍혀서 나오고 있는데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본대 병력 같이 가야죠 자 불금도 어느정도 있고 지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사거리 싸움 해주면서 툭툭툭 칠 수 있는 황트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나 봅니다 공방 위협을 기다리는 건지 하지만 공방 위협을 기다리게 된다면 적어도 그만큼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 번 잡는 게 좀 필요해요 병력을 꾸준히 눌러주면서 토르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뢰를 양산을 체리에 갈 수 있게 되고요 자 위쪽을 자리 잡아주면서 자 위쪽에 자 바이오닛 병력 커버하기 이대로 안 돼 쭉 빠져주면서 함께 좋아요 지뢰를 하나 펼쳐주고 지뢰가 대박났네요 지금 지뢰를 하나가 맹돌충 싸그리 잡아주면서 지금 커터플 쪽에 있는 해처리 부화장을 시설을 시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속보 선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확장이고 자 앞뒤로 싸먹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추가 병력을 짜려줄 생각인가요? 저속보 선수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방 위협이 되거든요 헤라 지금 저그는 공방 위협 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요 추가 병력이 같이 와서 싸먹게 된다면 헤라는 분명히 좋은 분위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디 가죠? 집에 가네요 탱크를 버려두고 어? 음 병력 하체야죠 저그 보다 테라는 인구수가 훨씬 많고 공격병력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병력을 기점으로 해서 왔다갔다 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라는 타이밍이거든요 공방 위협 커터폴드 지울 수 있는데 아 이쪽에 때려주면서 앞뒤로 싸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뢰가 또 대박났수가 있고 솔직히 병력이 별로 없거든요 지뢰 하나 와우 이러면서 병력 좀 초대하게 만들면서 주 병력 변경을 불곰 앞장 세워가지고 절막 없는 상황에서 포르까지 나왔고 해변 상대 들어갈 수 있죠 해변 상대 해변 상대 이거 테라는 이기는 관계죠? 포르 잡아줘도 테라는 이기기 할 수 없죠 굉장히 잘 썼습니다 삼성포 선수 에이징 결실지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고요 모든 병력 호출해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점막 없애주면서 멜리포인트 병력 바꿔주면서 갈 수 있겠죠? 공방 상황까지 순차적으로 찍어줬고 지금 적어도 공방 위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탱크 세 개를 미끄러 던져주면서 컨트롤 약간 아쉬웠지만 좀 잘 싸웠어요 나중에 해변 3개까지 철저하게 들어갔다면 분명히 좋은 싸움을 이뤄주면서 병력이 또 많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무탈스쿤은 아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돌려주는 판단? 적어도 이제 공방 위협이 됐기 때문에 테라는이 자리를 잘 잡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1개도 신경 써주면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파괴됐네요 파괴됐고 이쪽에 아직까지 유근이 붙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적어도 지금 좀 당황했어요 분명 많이 없거든요 인구도 지금 한 30정도 차이 나고 맹도촌 들어가는데 점막이 힘들어도 일단 해변 3개 테라는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정도면 저도 병력이 없어요 자 이어면서 황토봉 선수가 자 일단 달려들고 있는데요 해변 1.4 해변 기록 오 해변 와 1.4 좋아요 맹도촌 1.4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탈스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오 탱크가 지금 해변 1.4 지금 맹도촌 갔습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허리 돌리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 추가 병력 안오죠 왜? 추가 병력 오면 끝날 것 같은데요 황토봉 선수가 좀 와야죠 황토봉 선수 추가 병력 아 이제 추가 병력 계속 추가가 됐으면은 분명히 게임 끝날 수 있었는데 조금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군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테란도 커터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리하다고 하진 않아요 아 근데 본진 쪽에 세련북 날려군요 짜내기 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냥 병력 호출시켜가지고 쭉쭉쭉 와야죠 이런 하나하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아깝거든요 길에 스며두고 해변 상대해주면서 코르 뒤쪽으로 쭉 붙어야죠 코르 뒤쪽으로 코르 상대 오 왼드점 맞아주면서 상대 상대 아 추가 병력이 왜 안오나요 황토봉 선수 아 추가 병력이 아 병력이 좀 많이 아 좀 아쉽습니다 추가 병력이 아 좀 왔으면 밀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못 밀고 있고 그래도 공방 3업이 된다면 이 한 번 더 병력 갈무리를 좀 해서 한 번 더 딱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병 10개 나오고 있거든요 불곰 2개 해병선 2개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참아서 병력 갈무리를 해서 상대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지금 봤잖아요 울트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이 병력이 이쪽에 몰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한 번 갈무리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해병선 2개만 견제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유료선도 많이 살아만 있고 테란이 불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상황은 자 병력 계속 그냥 추가 병력만 오게 된다면 테란이 무조건 이기치면 싸움할 수 있죠 이것도 소스에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병력 이쪽으로 본대 병력 확인했으니까 바로 내려오면서 소스 병력 가고 있는데 병력 불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지금 지뢰 없으면 약간 좀 힘들 수가 있겠고 자 전면 쪽에 살짝 빠져주고요 테라는 지금 저거에 이제 8가스는 줬지만 10가스 정도 이제 군락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트라디스크나 뭐 감염층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크까지는 주지 않겠다는 모습인데 근데 2시간 조금 지나면 우트라디스크 한두 개 떠요 어 뭐래요 정밀공원 출혈장치까지 건물 방어를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병력 불렀습니다 3,3업 된 상태에서 차라리 너무 뭉쳐있지만 않고 상대만 잘해준다면 오 이거 천공지리까지 됐네요 자 일꾼이 왔다갔다 해주면서 앞마다 쪽에 있는 것도 자 이쪽에 멀티 가져가면 충분히 충분히 황트코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인구조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병력 소위 지금 본대 병 지금 병력 인구조차 자체가 거의 2, 3배 3배 정도인데 네 병력 유니 확인했으면 계속 들어갈 수 있죠 우트라디스크 이제 뜰텐데 우트라디스크 띄우려고 지금 자원목을 긋는 거거든요 좌측코 선수가 자 완성 뜯고 키티지 바로 눌러주면서 우트라디스크 4개까지 찍어준 모습입니다 가스반이 남아 돌아요 지금 해주지 않으면 너무 시간 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황트코 선수는 자 불곰하고 해방성 꾸준히 찍어줘야 되고요 해방성 자리 잡아서 라인극기 시전해 주고요 서수 병력들만 살짝살짝 상대방 올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 주면 지뢰도 많죠 이거 잘못 가다가는 지뢰도 터지면서 왠도충 적응이 다 녹아요 서수 병력 계속 해주고 있고 서수 병력 계속 해주고 있고 서수 병력 계속 해주고 있고 서수 병력 앞장서서 맞아두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트라디스크 나왔지만 키티지를 안됐기 때문에 삼삼업된 해병과 물건만 우트라디스크 손식간에 누구를 사오겠다며 이 멸틸을 내둘서 할게 없다면 위쪽 멸틸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저족골 선수인데 위쪽에 해병 훔쳐버려야죠 자 키티지를 아직까지 안됐는데요 키티지를 안됐는데요 그냥 틀어버리고 있는 서수골 선수 우트라디스크 밑줄 가는 모습입니다 우트라디스크는 해방선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 이쪽에 해방선 더 나왔고요 해방선 꾸준히 모아주고 있고 뒷쪽에 지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키티지를 업그레이드 했었고 0-3-3이에요 마지막 아파요 우타로 저그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풀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진화장에서 0-3-3 저그 지금 자원이 미네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미네랄적인 면에서 저글링과 맹도충 이제 생산이 안되요 티란은 오히려 이제 200까지 다 채워주면서 한방 모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포로 계속 꾸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위쪽에 멀티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 자 황튼코 선수 애초에 황튼코 선수만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많았는데 조금 많이 좀 시간을 준 감은 없지않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 해방선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6개까지 쌓였고 해방선 자리 잡으면서 지금 공중을 미역할 수 있는 타락기나 무탈즈 스피 자체가 저족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해방선을 자릴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맹도충이 있다고 해도 총공지뢰된 지뢰가 있기 때문에 티란이 싸워만 자르게 된다면 또 이 멀티 또 날라가죠? 멀티 절대 주지 않는 한방 모아주고 선수 꾸준한 견제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 뭐 병력이 왔었나보네요 양쪽으로 흔들어지면서 티란은 이미 200을 꽉 채운 상태 해방선과 토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앞뒤로 싸워먹으려고 하는 저족볼 선수가 뒤쪽으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해방선을 뒤쪽으로 해주면서 지뢰가 터지면서 저글링이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뽑을게 없거든요 미네랄이 없어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황탱볼 선수는 이쪽에서 농성하면서 와바와바하는 그런 식으로 해츠 속에 있고 용압농 천단탐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해방선 4억 되는 순간 지옥입니다 울트라는 그냥 할게 없어요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해방선 원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울트라도 치고 아 불곰 너무 많아요 불곰 많아요 불곰 많아요 호흡도 있어요 아 안돼요 아 불곰 녹아요 불곰에 녹아요 자 이거 이제 지상병력으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방선 풀어버려가지고 차라리 녹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불곰한테도 안되는 모습 울트라 아 풀업이 안되는 울트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풀업된 삼삼업된 해병 불곰한테 해병불곰한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 아 이쪽에서 많이 잡았고 다시 잡았고요 저글링 오지만 저글링은 상대가 안되죠 자 마지막 병력인데 아 좁은 길에서 싸우게 된다면 원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황트번 선수가 이기므로서 에이스 결정자까지 다시 있는 모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잡히고요 울트라 리스크가 2개밖에 없는데 할게 없어요 테라는 오히려 동력은 137대 46인데 200대 거의 인고수 100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울트라까지 잡히게 된다면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소울 소울이 애결까지 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팀플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저쪽볼 선수인데 아 이 맹격충도 하라도 하지 못한 채 만들고 있지만 울트라 다 잡히면서 이 맹격충이 다 잡히게 된다면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겠고요 뚫뚫뚫 하고 있는 황트번 선수의 병력들 인고수가 10 거의 카운트 된 것 같아 카운트 8 아쉬워도 못 나오고 있죠 칠 카운트 쑥쑥 떨어집니다 전지다봤자 견제를 해주고 있으면서 오버러드 인고수 일품이 49개까지 잡히면서 지게로브까지 썰거치면서 지지치면서 소울이 2대2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